아이씨 대로 엄청 잘들어서 방금 이거 블라인드 쳤는데 감사합니다 땡큐 사랑해요 커튼 안 쳤으면 눈부셔서 막 못 볼걸요 식사 이거 방송 종료하고 한 10시 반쯤 먹을 것 같아요 인형 치워달라고 그만 얘기하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몇 시에 하지?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씨 대로 아니면 아침 먹는거 찍어도 돼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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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형 한 번만 더 치워달라고 말하면 쫓아낼거에요 아이씨 대로 메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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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식나게 하네 안녕 누워있는게 편하니까요 안녕하세요